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 문정부는 1년이 최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권력의 하산길이 시작됐고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사건들이 어떻게 있을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된 월성 1호기 관련 사안이 아마 문 대통령에게 상당한 그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전지검은 이른바 월성 1호기의 3인방으로 통하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최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사장 등을 기소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총장의 공백 상태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그런 결정을 대검은 계속해서 미루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제동을 걸면서 3개월간 결론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떤 형식으로 간에 대전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소할 것인가 기소하지 않을 것인가 기소한다면 직권남용 외에 배임제를 추가할 것인가 아닌가 등을 아마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남겨진 그런 큰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조남관 당시의 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형은 차기 총장과 다시 이번 사건을 논의하라는 그런 공문을 대전지검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전지검이 기소하려고 하는 그런 3인방 월성 3인방에 대한 기소의 혐의입니다. 직권남용은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업무상 배임제를 덧붙여서 기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큰 관심 그리고 관건입니다. 이 배임제 적용은 앞으로 퇴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배임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말 소신 있고 뚝심 있는 그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이 추진됐기 때문에 지금 월성 1호기 사건 관련자들이 엄청나게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언제 폐쇄하느냐 그런 한마디로 인해서 청와대가 원하는 그런 보고서가 만들어 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당시에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죽을래 라는 그런 질책으로 표현했고 한수원의 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문 대통령이 왜 그렇게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 자신이 변호사인 법조인으로서 퇴임 이후에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직권남용이나 또 배임과 같은 그런 혐의로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또 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이나 이런 사건들로 감옥에 넣은 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사안이 퇴임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같은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월성 3인방에 대한 배임제의 적용은 형사뿐만 아니고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제치게 됩니다. 배임제는 사전적 의미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업무를 반기하거나 불법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범죄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조작이 정확하게 배임제 혐의에 포함이 됩니다. 얼마든지 배임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조작으로 문을 닫게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수천억 대의 그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지검의 수사 관계자들은 기소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가 연장 가동됐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게 경제성을 조작하지 않았더라면 한수원이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환경 하에서는 월성 3인방들은 모두 다 직권남용뿐만 아니고 그야말로 배임제에 걸려들여야 되는 것이죠. 또한 대전지검의 관계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조작된 경제성 평가 자료에 따라서 가동이 중단된 한수원에서 발생한 그런 손실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손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임제로 기소되는 순간 한수원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한전에 민간 주주들이 천문학적인 예수의 손해배상을 행사 기소된 사람들이나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것입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의 책임이 월성 3인방에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민사소송은 대통령을 상대로도 얼마든지 확장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 보류 조항은 행사사건에서는 적용되지만 민사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국가가 소송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국가는 당연히 배임제의 혐의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로서는 목숨을 걸고 배임제 기소를 막아야 되는 것이죠. 작년 말에 추미애 장관이 그냥 뜬금없이 윤석열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들고 나온 것도 결국은 월성원전 수사의 기소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추적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문 대통령이 오랜 세월 동안 알아왔고 또 신뢰를 두고 있는 신현수 전 민정수석 카드를 버린 것도 바로 민정수석이 백원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현재로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인사라는 그런 큰 덕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제 적용을 털어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소신 있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그런 감사에서 비롯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이나 탈원전 정책의 책임 문제는 그냥 재임의 기간 중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임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아마도 문 정권에 던지고 있는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신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게 그런 잘못이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대전지검의 직권남용과 배임제 적용을 과연 신임 검찰총장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